야, 이거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아니, 무서워서. 근데 우리가 너무 초집중해서 그냥 상관없지 않을까? 잠깐만, 잠깐만. 이거 강도가 어떤가요, 혹시?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강? 70, 80. 진짜요? 야, 왜? 잠깐만. 그러면 혹시 고글 같은 거 쓰지는 않나요? 바이킹 같은 느낌이야? 그냥 가사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 팀 누구야, 근데? 근데 많이 내려오네요. 아니, 맞아. 빨리해. 야, 뒤에 줄 밀려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린애들도 타나요? 130 이상이면 다 타요. 아, 다행이다. 초등학생도 타긴 해요? 아, 그럼. 야, 물음표 살인마야?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물음표 살인마들. 물음표 살인마 웃기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3분이라고. 질문 진짜 많아. 물음표 살인마 진짜. 희한아, 이거 뒤로 가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로 갈 때 진짜 무섭겠다. 하네스 체결할게요. 어떻게 해요? 아, 뭐야? 네. 상체를 숙으면서 앞에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잡으면서 우리 뒤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뒤로 쭉 내려가보실게요. 앞으로 걷는 게 아니고 뒤로 걷는다. 재밌는데? 쭉 내려가보세요. 이렇게요? 아, 재밌네. 오케이. 오, 재밌겠다.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슈퍼맨 차. 재밌겠다. 야, 근데 뒤로 가면. 저 약간 무서운데요, 이제? 준비되셨죠? 나 출발할 거예요, 이제. 얘들아, 지금 무섭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봐야 돼. 아, 맞다, 맞다, 맞다. 100만 원. 잊지 마. 희한이 어디 있는데? 우리 오른쪽, 기파니 센터. 바닥에 있는 거지? 나 왼쪽. 자,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잘 가. 잘 가. 얘들아, 재밌게 놀고 와. 야, 밑에 보니까 무서운데? 아, 빼봐야겠다. 뭐야, 갑자기 빨라져.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뭐야, 갑자기 빨라져.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빨라진다. 야, 집중해, 집중. 우와. 얘, 재밌네, 갑자기 빨라져. 우와. 뭐야. 야, 진짜 무섭겠다. 어, 얘들아. 야, 진짜 무섭겠는데, 저거?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빨라진다. 야, 집중해, 집중해. 어딨어? 보고 있어. 우와. 우와, 잘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상해, 상, 서울, 상해. 상해, 상, 서울, 상해, 상해. 어, 서울, 서울, 상. 야, 올라와. 서울, 상. 야, 올라와, 서울, 상. prosecutors, 서울, 서울, 상. 야, 올라와. 서울, 서울, 상. 상, 서울, 상. 상상.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빵, 띵이 나, 나, 나. 누구야? 야, 뭐야.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서. 누구야?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서. 그 제물이 뭐야? 야, 한 번 더 가잖아. 야, 진짜 무서워. 야, 한 번 더 가잖아. 우와, 진짜 무서워. 야, 야, 야. 나 한 번 더 집중해. 야, 어디까지 갔냐, 쟤네. 우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점이 됐는데? 야, 야, 야. 나 한 번 더 집중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유리가 말하는 거, 티파리가 말하는 거 맞는데 제목이랑 가수를 몰라. 그건 뭐냐면 상상을 더하기, 상상 더하기. 그건 라, 라, 붐? 라, 붐? 막 상상,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야, 그러면 지금 한 네 줄이 있잖아. 야, 야, 네 줄이 있잖아. 그러면 두 줄, 첫 줄 유리가 보고 둘째 줄 내가 보고 셋째, 넷째. 효연이가 볼래? 하나도 안 무섭다. 둘째 줄 내가 보고 셋째, 넷째. 효연이가 볼래? 하나도 안 무섭다.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야, 집중해. 야, 경치마. 와우. 너무 흘렸어. 대박. 야, 너무 예쁘다. 집중해, 집중해, 반이야. 우와! 야, 왜 와, 왜 와? 야, 집중해. 야,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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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해. 상. 울울. 성해. 상해상, 상서울.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더해. 을이 있었어? 어, 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럼 맞아. 제목이 뭐야, 제목. 상상 더하기. 그래? 그러면? 상상 이야기? 상상. 랍음이고. 상상. 더하기 맞아? 그런 것 같아. 평온에. 봤나 봐, 다.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아니야, 두 번 나와. 집중하겠습니다. 왼쪽, 왼쪽. 가수, 가수. 랍음. 잘 봐. 상상 더하기.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와, 맞았어. 정답입니다. , 야. 진짜 좋아. 이 노래 진짜 잘 부르겠다. 나, 나, 나. 음악이, 나. 잘. 춤도 출 수 있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상해, 상 상상해. 상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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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해. 어, 너 깜짝해, 상상해. 무서워? 무서워? 어, 진짜 깜짝, 수영아. 너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근데. 너무 옛다. 난 내려가야 돼. 그래? 최고점에서 정말 깜짝 내려갈 때 진짜? 알지 티파니야, 나랑 친절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약간 뒷길살기로 하는 거 왜 이러는 거야?